네, 인사드립니다. 한 번 해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와봤는데, 게임에서 한 번 하시자. 아이고, 숨이 너무 차가져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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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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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일단 황태학교 대표 72주년을 맡았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함께 무대 아이오아이가 빌려줄게 저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오아이는 완전체 앨범 준비 중이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기다려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학업후발 있으신가요? 오늘 79년이신데 앞으로 100년반이요. 쭉쭉 이렇게 조로연수기 대학교 이렇게 배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109년에도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번 더 맛있게 해서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저희 아이오아이 대표곡이 심리즈아여 주연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Yes, I love you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위들을 다같이 막 이렇게 해줘야죠. 보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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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